배고파 아이씨 배탈이 나가지고 밥을 먹으면 배가 고픈데 아니 밥을 안먹어서 배가 고프긴 한데 뭘 못먹겠어 자 펠리스의 침입한다 아니요 디톡스가 아니라 그냥 그냥 금주중이에요 너무 술만 처먹은거 같아서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너무 술만 처먹어서 그냥 바보라고 하면 안될까 그냥 바보라고 하자 바보 흐흐흐흐흐 다빈치 아니 이우시라니 위험해 요시는 위험하다고 함부로 언급하면 안돼 아니 진짜 요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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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 그레이 폭스 스타킹 멤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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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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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르가나 지금 어차피 잭프로스트가 있어가지고 흐흐흐흐흐흐 유스케는 부으라가 죽게요 여기 자 바로갑시다 그리고 유스케가 지금 바텀터치가 없어가지고 아마 없을거야 그래가지고 좀 애매해요 아 별차이 없을걸요 이 게임은 애초에 플스3로 나왔던 프로 나오기 전에 나왔던 일본 버전은 프로 나오기 전에 나왔던 게임에서 프로로 돌려서 더 좋아질 수는 있어도 프레임이 더 나을 수는 있어도 딱히 뭐 차이는 거의 없을거에요 애초에 플스3 베이스로 개발했던 거라서 이 게임까지 Out 충격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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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힛 가진걸 내다 히히히 우쌰 요오시 승리다 으흐흐흐 자세 아 으 아 으 으 네 안녕하세요 그래 아주 시시했어 헤헤 자, 팸플렛 하 나머지 내부도 노야 흐흐흐흐흐 자, 히피기지 질풍의 릭, 진주, 스나프솔 질풍의 릭, 진주, 스나프솔 질풍의 릭, 진주, 스나프솔 질풍의 릭 질풍의 릭 질풍의 릭 질풍의 릭 질풍의 릭 질리 질풍의 릭 질풍의 ół 마하부 자! 성공격! 경험치를 좀 우선적으로 먹어야되서 아차! 아무 더! 요! 들러붙은 개의 공격 사염 그러면 이누간 제풍의 약함 자! 나약한 선 제풍의 약함 제풍의 약함 제풍의 약함 제풍의 약함 저사 저시 제풍의 약함 자 이누가미의 가면을 만났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무슨 표정을 지휘할지 모르겠어. 여기도 다른 루트가 있구나. 이럴땐. 뒷자리... 아 허허허 아 아 이상 아 ㄹㅇ 그렇지 레벨을 업을 할려면 얼마나 남았지 650 꽤 남았다 셀프 우아챠 누에 누에가 화염 쪽이야 잠시만요 자 네 맞아요 어차피 20레벨이라서 지금 제가 이거를 얘를 우리편으로는 못해요 우리편으로는 못하니까 돈이나 받아야지 페르소나를 지배할려면 그게 같아야되가지고 아 이게 돈이 삥 뜨는게 돈이 적은건 아닌데 또 많은것도 아니야 애매해 가장 애매해 전체적으로다가 애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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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나... 샴푸! 자 이쪽에 또 뭔가 있는데 길이 없네 흠이... 무슨 일이야? 나냐 음... 그림척으로 뛰어든다 우와... 연결 포인트 점프 점프 크으으윽.. 마카마카뿐 아 저쪽으로도 갈수있는데 그러고... 자 넘어가 아니 뭔소리야 류지야 아니 뭐라고 하면 몰라도 니가 그러는건 아니지죠 아니 아니 그러는것도 아니고 류지가 정말 어메이징한 남쪽 이건 너무 강렬하게 보스의 냄새가 나는거야 자 너 누구야? 너 뭐하는 새끼야 간다 누워서 떡먹기였지 어? 너 누구냐? 잘 봐도 존나 새 보인다 춤을 부르는 신의 그래 약점이 뭐지? 일단 한번 먹게나 보자 역시 둘이 아니야 블록 지옥 지옥 네 안녕하세요 중간 보스라서 자 물리가 무료야 물리가 무료야 음 그 x Bleів 블록 mão 야망 빨리 ode 뚜껑을 사용하는 방안이 mentioned, 불가능했죠. 곧 보러 들어가면 러시아들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들는 방법도 walked in the middle. 석류는 마구마 인력이 쉽지 않습니다. 순살 shared with two戒 Halo enemies. 나의 공격으로 다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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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라메님의 발치의 숫자. 발치? 너 이빨도 뺐니? 이럴수가. 너 군대 안 갔구나. 음... 난 알겠어. 뭔지. 마다라메님의 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 16레벨... 동산이 있었단 말이다. 동산이 있었단 말이다. 얘 불이잖아. 불이 약하잖아. 불이 약하잖아. 안 맞았어. 아이씨. 아이씨. 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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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fterward. 악영트야. 아이씨. 저의 군죠.- 저의 전능에 좋아 moved. 스님까지 cuadилась 봐서 만나요. 내일보이지. 상 donor 1 중에. よし! 我がキスイの証を見よ! じゃあ! どうだ! 我が入る力! じゃあもうねえな! ピルソナ! ゾロ! うん! 怪...か... ガスタ君ね! こんなに芝されたんの? デルソナ! こんなお気に入っていたら... これはブルソナ! ベイムがあります。 ガスタ君全滅勝す! よく奥! ボルソナ! おう、ご苦労様! 酷 lot様! 癒 되는くらいこの事だよね? デルソナな… 適忠にここからには… あっか、無限゛らない… 本当にいっかい… 噛たっかい部分を… あっかい部分から… デルソナ? つかい戻りが… 좀 진행도가 다르거나 레벨 경험치 먹은게 좀 달라서 양해 부탁해볼까 설마 뒤질 줄 누가 알았겠어 내 자신의 강력은 무서워 iller 자, 바라하카 무슨 기진이 없는 부성이었어 이놈한테 아까 내가 죽었을거야 누에인가? 누에가 아니냐 아니 진짜 사고많은 놈들 중에 누에가 걸려가지고 죽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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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킬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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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